저렴한 항공권을 찾고 계신가요? 링스에어는 4월에 출발하는 캐나다에서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런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링스에어는 벤쿠버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최저 39달러에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링스에어는 초저가 항공사 모델을 지향하며 저렴한 운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 및 선택권을 가진 항공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링스에어 웹사이트에 따르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은 스스로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편만 구매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비용을 내고 일품요리도 선택하거나 또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선택권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저가 항공권은 가장 먼저 4월 7일 캘거리와 벤쿠버 간 구간을 시작으로 4월 11일 캘거리와 토론토 4월 15일 벤쿠버와 켈로나 캘거리와 켈로나 4월 19일 캘거리와 위니팩 벤쿠버와 위니팩 4월 28일 토론토와 벤쿠버 구간에 걸쳐 실시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5월 20일 새벽